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활한 명절 이동과 함께 성소품 물가 안정, 재난 응급진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지속되는 추석을 맞아 교통, 경제, 재난, 민원, 의료 분야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먼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수송이 부족한 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시위버스터미널 등 31개소의 현장 지도반을 운영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 물가지도 단속반을 통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체불임금청산동려반을 구성해 체불업체에 대한 임금청산을 유도해 나갑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해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기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 및 복무 자세를 확립하기로 했으며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